네 그리고 제가 지금 유틸리티를 가지고 나왔는데 사실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이 우드보다는 훨씬 짧아지죠 근데 생긴 형상물을 봐도 우드보다는 헤드가 지금 좀 좁고요 그리고 이 넓이 밑에 넓이 자체도 조금 작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아연에 가까워지는 클럽이고요 우선은 볼 위치 같은 경우는 제가 우드는 드라이버 위치에서 볼 하나 정도 약간 오른발 쪽으로 마주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유틸리티는 저는 거의 5번 아연 정도 위치에 놓고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5번 아연을 쓰지 않으신다면 7번 아연 위치에서 공 하나 정도 왼쪽으로 옮기시면 괜찮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유틸리티는 사실 우드와 약간 특징이 비슷하면서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길이가 현저하게 짧아요 우드보다는 굉장히 짧거든요 그리고 각도도 조금 더 누워 있고요 지금 제가 4번 유틸리티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로프트가 22도거든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제 조금 더 누르면서 공을 좀 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드와는 조금 다르게 아연보다는 조금 더 쓰러치긴 하지만 이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강하게 디보트가 날 수 있게 그리고 우드보다는 조금 더 핸드포워더가 되면서 캐스팅이 일어나지 않게 하셔야 정확하게 실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틸리티 같은 경우를 이 샤프트를 생각보다 무게를 확인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드와 비슷하게 쓰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현저하게 무겁게 쓰시는 분도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우드가 60g 샤프트를 쓰신다고 하면 저는 유틸리티는 80g 정도 무게는 쓰셔야 유틸리티 정확하게 다룰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훨씬 더 내려치는 힘이 강해지고 땅에 저항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드와 같은 무게로 써버리시면 체가 많이 임팩트에 땅에 닿을 때 굉장히 많은 트위스트가 생길 수가 있고 그러면서 거리가 되게 들쭉날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드보다는 훨씬 더 조금 무겁게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유틸리티의 무게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우드와 유틸리티가 정말 같지 않게 조금은 더 무게가 나갈 수 있는 샤프트를 사용해 주시면 조금 더 강하게 치시더라도 좋은 밸런스를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유틸리티도 사실 롭트가 많은 유틸리티가 있고 그리고 롭트가 작은 유틸리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저는 19도 유틸리티를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투어 칠 때는 19도부터 23도 유틸리티도 썼거든요 그러면 그 23도 유틸리티는 3번 아연이나 4번 아연 대신 굉장히 높은 탄도를 구수하기 위해서 제가 사용을 했었고 그 두 개의 롭트도 각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면 롭트가 더 높으면 높을수록 거의 아연 치듯이 가지고 가셔야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도 롭트가 좀 낮은 유틸리티는 정말 우드에 가깝게 조금 더 쓸어서 간다는 느낌을 가주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 두 가지의 롭트에 따라서 길이감도 약간씩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롭트가 낮은 유틸리티는 조금 더 우드에 근접하게 그리고 롭트가 높은 유틸리티는 조금 더 아연과 흡사하게 가져가셔야 돼요 제 유틸리티는 우드보다는 좀 다르게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우선은 어드레스도 조금 더 가까워지고요 그리고 공이치도 조금 더 오른발로 들어왔고요 그러면 이제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내려올 때 아까 우드는 제가 계속 완만함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좀 드렸다면 이제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가파르게 내려와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내려올 때 이 페이스가 거의 정면을 보듯이 제가 이렇게 떨어졌다면 이제 유틸리티는 이 페이스가 조금 더 공을 향해서 온다는 느낌 그리고 실제로 좀 앞으로 쏟아진다는 느낌이 정확하게 들어주셔야 돼요 그렇다는 거는 유틸리티와 우드는 치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그거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않고 그냥 우드같이 스윙을 하시거나 아니면 또 유틸리티 스윙하듯이 우드를 스윙을 하시면 정타에 잘 맞지 않고 타이밍이 굉장히 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드보다는 조금 더 짧고 강하게 스윙을 좀 해주시면서 이 페이스가 바로 공으로 다가간다는 느낌으로 쳐주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올라가서 내려올 때 생각보다 페이스가 조금 더 앞으로 쏟아지는 느낌 아까 제가 우드는 거의 평평하기나 오히려 떨어져서 들어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요 오 굿샷! 확실히 우드보다는 아이언 같은 느낌으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유틸리티를 잘 치기 위해서는 결국 조금 더 눌러주고 그리고 아까 제가 우드는 조금 더 오른쪽 허벅지의 느낌이 좀 가까웠다면 유틸리티는 확실히 더 왼쪽 느낌에 가깝게 임팩트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돼야 공이 조금 더 눌리면서 스핀이 생겨서 결국 유틸리티를 쓰는 이유는 조금 더 롱하연보다 공을 쉽게 띄우기 위해서 사실 쓰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탄도와 스핀을 사용하려면 결국 조금은 정확하게 눌릴 수 있는 느낌으로 가주셔야 돼요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공을 치고 났을 때 디봇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아까 우드는 제가 떨어져서 굉장히 좀 길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으면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길어진다라는 느낌보다는 조금 더 짧고 내 몸 안에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드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뻗어지는 느낌들보다 조금 더 내 몸의 위에서 끝난다라는 느낌 흡사 제가 클럽을 잡고 있으면 임팩트 후에 우드의 느낌은 이런 느낌이었다면 유틸리티는 조금 더 그게 짧아져서 손목의 각도가 좀 더 유지되는 느낌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오른손의 느낌이 풀릴리티가 되는 느낌들보단 조금 잡고 가셔서 조금 아이언의 느낌이 조금 더 가미가 될 수 있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제가 유틸로 아까 우드 같은 느낌으로 치면 좀 어떤 공들이 나오냐면 엄청나게 많은 스피니 생기고 이렇게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실제로 오히려 아이언보다 거리가 적게 나가는 공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우드보다는 조금 더 아이언에 가깝게 그리고 조금 더 눌러질 수 있게 그러면 이제 흡사 페이스가 바로 공을 향해서 조금 더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사실 굉장히 좀 닮아있지만 그 느낌을 조금씩 다르게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우드와 유틸리티의 조금 차이점과 그리고 쳐야 되는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사실 제가 골프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 유틸리티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2번 하인을 갖고 다녔었었는데 정말 이 유틸리티가 나오면서 좀 굉장히 높은 탄도를 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사실 힘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이거는 유레카와 같은 엄청난 무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드와 유틸리티를 좀 잘 분리하셔서 장단점을 좀 잘 파악을 하셔서 스윙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우드 플레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레슨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유틸리티 칠 때 헤드가 공을 바로 바라보는 느낌으로 내려와야 된다고 했는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게 되면 일반 골퍼분들은 좀 뭔가 엎어치는 느낌인가 어떻게 약간 가파르게 내려올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느낌이 조금 드실 때는 항상 내가 손 자체 그리고 이 페이스 앵글 자체가 조금 바닥으로 내려온다면 우선 이 머리의 위치를 좀 잘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제 공으로 다가가야지 하면 전체적으로 다 같이 다가가 버리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 페이스가 그냥 몸 앞에서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지금 흡사 오른쪽 그리고 왼손등이 조금 더 몸의 앞에서 온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실제로 몸을 같이 나가버리시면 이건 정말 엎어치게 되는 거고요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는 아니네요 그렇죠 우드와 제가 비교를 한번 해드리면 실제로 지금 어드레스의 길이도 지금 제가 우드를 이만큼 썼으면 유틸리티는 이만큼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이만큼 다가왔다는 거는 이 각도 자체가 조금 더 가파르게 다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드와 똑같은 느낌으로 오시면 되지 않고 우드가 여기 있다면 유틸리티는 이 정도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간격 자체가 좋아졌기 때문에 똑같이 공의 스탠스가 여기 있는 것처럼 우드가 유틸리티가 내려오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드의 위치는 여기지만 유틸리티의 위치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흡사 몸의 위치는 많이 다르지 않아요 근데 임팩트에 맞아야 될 포인트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어드레스 위치만큼 조금 더 완만해지는 거고 조금 더 가파르게 다니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렇게 됐다는 거는 몸이 제가 이걸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느낌으로 쓰면 지금 벌써 똑같이 회전을 하지만 그리고 회전하는 방향은 지금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 위치 때문에 조금 달라져서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까이 있으신 상태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걸 제가 좀 조심해달라고 말씀드린 거였어요 그래서 이 백스윙에서 내려올 때 이 페이스 앵글도 조금 더 수직에 가까운 느낌 이렇게 되면 거의 지금 헤드가 똑바로 다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있으면 헤드가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게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드보다는 조금 더 헤드가 닫혀있고 조금 눌리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주시되 다만 이 오른쪽 어깨를 써서 눌러버리지만 않게 가져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이 한 가지 또 있는데 롱아이언을 치는 방식하고 유틸리티를 치는 방식하고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롱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볼을 훨씬 더 좀 걷어올린다라는 느낌이 오히려 조금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유틸리티가 이렇게 있지만 저희가 이제 클럽의 무게 중심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언 같은 경우가 무게 중심이 조금 더 올라가 있고 이렇게 뒤에 무게가 그러니까 뒤에가 커지면 커질수록 무게 중심이 낮아져요 무게 중심이 낮아지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볼을 조금 더 쉽게 띄우고 스핀을 조금 줄여줍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힘이 좀 없어도 공이 쉽게 뛸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대신 이제 아이언같이 뒤에가 불룩하지 않고 좁게 돼 있으면 무게 중심이 올라가요 그러면 첫 한도가 평소 똑같은 각도라도 훨씬 더 낮아집니다 그래서 롱아이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는 유틸리티보다는 조금 더 팔로우 때 더 부드럽게 올라가는 느낌이 조금 더 가까운 것 같고요 유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바닥으로 좀 더 눌러주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무게 중심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롱아이언 치기가 어려우신 거거든요 무게 중심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똑같이 치더라도 탄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유틸리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부드럽게 쳐도 괜찮다면 롱아이언은 정말 빠른 스피드로 나와야 정확한 거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롱아이언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롱아이언을 칠 때는 오히려 스피드를 조금 더 저는 거의 풀스윙을 많이 가져가고요 유틸리티 칠 때는 조금 더 컨트롤하는 느낌이 살짝 더 가미돼서 스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롱아이언을 잘 치시는 분들 보면 탄도를 굉장히 낮은 탄도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좀 앞에 맞아서 굴러가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롱아이언을 쓰시는 게 더 적합한 것 같고 나는 앞에 해저드 다 뛰어넘어야 돼 그리고 짧으면 안 돼 그리고 탄도가 높아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틸리티를 조금 더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드의 궤도에 대해서 잘 알려주셨는데 우리 골퍼분들 중에서 우드가 차가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드라이버처럼 쳐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기는 한데 체중 이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체중 이동을 하면 할수록 공을 맞추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골퍼분들이 많이 계셔서 오히려 뭔가 체중을 딱 고정시켜 놓고 이동하지 않고 공을 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괜찮을까요? 우선 이제 우드 그리고 드라이버는 확실히 좀 다르긴 해요 아무래도 드라이버는 티 위에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중심이 조금 이렇게 반동이 생겨도 볼을 맞추는 데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거든요 근데 우드 같은 경우는 라이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데 공이 조금 떠 있을 때도 있고 조금 묻혀 있을 때도 있고 하면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드를 칠 때는 이 체중 이동을 좌우로 움직이는 느낌들보단 조금 더 앞뒤로 움직이면서 내 몸의 중심을 좀 잘 이용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거를 연습하기에 좋은 방법이 발을 한번 붙여보세요 발을 모으세요? 이렇게 모으면 내가 힘을 쓸 때 평소에 어떤 힘을 쓰나 많이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몸의 반동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발을 모으시는 순간 힘을 거의 쓰지 못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발을 모으면 어떤 게 생기냐면 백스윙 때 이 발의 움직임과 클럽을 서로 좀 다르게 사용하면서 스피드를 조금 내는 연습을 좀 해 주셔야 하거든요 그러면 두 발을 모으더라도 여기서 회전을 할 때 실제로 좌우로 움직이면 넘어지세요 여기서 움직일 때 정말 이 뒤꿈치 앞 이렇게 내가 회전이 돼야 머리가 지금 가만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중심을 잘 유지하면서 스피드 내는 연습을 해 주셔야 내가 이런 몸의 반동으로 스피드를 내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이 코어와 골반 그리고 이 명치 몸의 중심의 센터에 있는 힘을 사용을 하면서 결국 회전을 빠르게 하려면 중심점이 잘 잡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발을 모아서 한번 스윙을 해보시면 내가 평소에 쓰던 힘보다 굉장히 불안하실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어떤 게 좋아지냐면 내가 평소에 썼던 힘들이 다 쓸데없는 힘들이구나 실제로 이렇게 치셔도 넘어지실 정도면 그 힘은 공을 앞으로 보내는 힘이 아니라 공을 옆으로 보내는 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두 발을 붙여놓고 이렇게 쳐보면 이렇게 팔과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뭔가 내가 편한 힘들보다는 조금은 제어해서 올라간다는 느낌이 좀 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몸과 팔의 속도감을 잘 맞추면서 몸의 중심의 힘을 정확하게 사용해 주셔야 내가 컨택하고 더 정확하게 컨택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이런 반동을 이용해서 해버리시면 결국 스탠스가 무너지고 몸의 중심이 무너지기 때문에 공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힘 빼고 좀 부드럽게 천천히 쳐라 그리고 머리 좀 잡아놓고 쳐라 하는 게 결국 다 중심점을 잘 잡기 위해서 다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긴장감이 올라가면 그 움직임이 더 커지세요 그래서 항상 이 발을 모아서 가볍게 치는 연습들을 좀 해 주시면 오히려 클럽 끝은 조금 더 빨라지면서 내가 경사진대서 조금 더 정확하게 컨택을 하는 느낌이 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피드를 내거나 공을 더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하시는 동작들을 오히려 발을 줄여서 이렇게 컨택을 좀 제대로 내는 느낌으로 연습을 해 주시면 조금 더 올바르게 내가 힘은 못 쓰지만 좌우로 퍼지는 힘이 아니라 좀 더 직진성이 좋아지는 힘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발을 모아서 내가 정확하게 두 발의 밸런스를 잡으면서 연습을 좀 해 주시면 그 정도의 힘으로도 충분히 공을 멀리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연습 방법이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